뭐하는 짓이냐? 딱 보면 모르냐? 나 다리 길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? 잘난 척이 창의적 치자 야, 너 아무리 어색해도 그렇지 어색함을 핑계로 네 꿈을 그렇게 멀리하면 되겠냐? 꿈? 너 왜 웹툰 안그려? 연재는 독자와의 약속이야! 제때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야지! 할 거거든? 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엑스의 심리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독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냐? 심리? 내가 왜 모르는데? 다! 다 몰라! 이건 완전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알려줄게, 엑스의 심리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? 네 따라와 전 Jedyn 치워라 응? 치우라고 너무 가깝잖아 아 아 강경 더 필요해 으 자 부담스럽지 않은 간격 언제든지 유지해 줄게 으 으 으 여기서 도망칠 때 있잖아 아 어 간격 유지 한다면 야 또 또 무슨 사람을 강경 야 나 일과 사랑 딱딱 구분하고 공과사 확실하고 그런 사람 아냐 그런거 엄청 이미 으 으 으 으 옆에 딱 붙어서 그려 안 떨어질 거야 쭉 쭉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으 으 으